사진은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 있는 체석강 입니다. 2024년 9월 21일 일일만보 1978일 데일리포슬 2567일 입니다. 변산반도에 가족여행을 왔구요, 체석강을 들렸습니다. 체석강은 돌 납작한 돌을 책 쌓듯이 쭉 쌓아놓은 거구요, 채해식동굴 바닷물이 침식해서 만든 해식동굴이 있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서해안지질공원 체석강. 구름도 멋있네요. 해변이구요, 여기저기 문익공원. 만조때 가서 물이 많습니다. 전망배. 요게 이제 체석강이죠. 만조입니다. 예, 해식동굴. 위북같죠? 갈매기가 사여라고 했습니다. 갈매기. 노을이 멋있네요. 2024년 9월 2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